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 3월 8일이고 지금 선생님도 목이 좀 많이 아프고 좀 몸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위해서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한번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전국에는 선생님들 못 구해서 날릴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관제 교사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기관제 교사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뭐 진짜 계약사회에서 대체교사인데 뭐 솔직히 지금 이제는 학교관계 어떻게 바뀔지 저도 답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웃으면서 올해 또 올해 2022년도 2013년도 예 임용공씨 꼭 합계합시다. 화이팅! 자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기초제도입니다. 자 기초제도. 자 기초제도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격 한번 봅시다. 지금 성격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나요? 자 성격 같은 경우는 고 분야 고등학교 학생에게 기초제도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건 알고 계시고요. 자 교과군의 구분 없이 교과군의 구분 없이 모두 학습 때 이제 선행하여 학습을 해야 할 과목이다.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라는 거야. 제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초제도 따지는 선생님들. 교과군 별로 전문제도가 과목이 학생에게는 제도의 입문서. 제도의 입문서. 전문제도가 설치되어 하면 학과에서 이 과목에서 공업 분야에 준해서 필요한. 자 전문제도를 안 가르치더라도 공업 분야 종사자들이 필요한 기반적인 섭득하기 때문에 비중과 역할이 가장 큰 과목이다. 이거는 이론입니까? 실습입니까? 기초 과목은 이론입니까? 실습입니까? 이론 과목은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론 과목만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론 과목의 실습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제도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라도 하죠. 안 그랬습니까? 자 이 과목에서 이줄야의 과목은 제도의 개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제도의 규격과 통치. 외우세요. 이거는 알시겠죠? 자 제도의 기본 도법. 네. 그 다음에 스케치도. 뭐 여러 가지 기초제도 그리기. 컴퓨터 활용 제도. 컴퓨터를 활용한 제도. CAD. 도면의 검사 관리 등으로 제도의 개념부터 도면의 검사 관리. 이렇게까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이론과 실습을. 이거 진짜요. 쌤 믿어주세요. 내가 들면 27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봅시다. 기초제도와 목표. 기초제도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섭득해서 기본적인 제품의 가공 및 제작. 이런 것들을 실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어렵지 않죠? 자 내용 체계. 자 이거는 어떻게? 프린터에서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선생님도 붙여놓을게. 자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강조. 그리기. 자 빨간색. 두껍게. 자 제도의 개요. 제도의 교육과 통치. 제도의 기본 도법. 스케치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면. 있겠죠? 기초제도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과. 맞죠? 컴퓨터 활용과 제도. 도면과 검사와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영역별 성취기준.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학습 목표입니다. 제도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봅시다. 제도의 개요. 그 다음에 제도의 교육과 통치. 이런 것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세번째. 제도의 기본 도법.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아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아 뭐고야. 여러분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가지 기초 도면 그리기.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컴퓨터 활용 제도.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면의 검사와 관리. 네. 중요한 거 있죠? 자 이거. 교수학습. 이거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자. 산업현장. 적응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학습자 주도. 실습을 해라는 겁니다. 수행 중고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맞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만들라는 거예요. 학습 목표에 도달을 위해 사양한 실무자료. 이런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를 미연하게 기준으로 작업 전반에 대해서 안전사항을 익히지도 않고 안전사항을 익히지도 않고 시범을 통해 지도한다. 뭐야? 교과 지도안에. 수업 지도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도의 개요. 제도의 통치.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가르치는가 다 했어요. 제발 좀. 여러분들. 전년도 했던 선생님들. 제발 수업 지도안에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과 지도표 직접 안 드세요.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선생님도 어급받으면 그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야. 평가의 주안점. 자 신규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들이 직접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기초제도 평가. 성취기준에 맞게. 성취기준은 뭔데? 학습 목표에 맞게 해끔. 학습 목표에 없는데도 한다? 아닙니다. 그거 다 감사해서 지적당했어요. 선생님도 그거 NCS 컨설팅하면서 전국구를 다니면서 다 이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도 안 먹혔죠? 자 이런 거. 설치기준에 따라서 합격 도달 성취능력.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분명히 했어요. 임용고시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자 제도.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지 시험 문제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강조했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설명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건 그냥 사용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다 컨설팅크 컨설팅크 VR 또 그냥 본인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기. 이런 것들. superior advanced pass. 무조건 뭐다? 패스. 패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NCS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직업 능력 표준을 다 짜서 그에 맞게 수업을 해라. 학교 교육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복습 기초 제도였습니다. 기초 제도 시험 문제 최소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상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